구독! 좋아요! 알아서죠! 젤리! 음 맛있다! 야 시우야 시우야! 왜? 모몽이야! 이거 젤리 사과맛! 젤리 사과맛! 난 젤리 되게 좋아하는데 난 젤리 돼! 뭐야? 뭐 아니야? 젤리 아니고 젤리! 못 잡죠! 왜? 줘봐! 갑자기 이걸 왜 달라고 하는데! 먹고 싶으니까 달라고 그러지! 갑자기 왜 달라고 그러겠어!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니 먹지? 아니! 줄 순 있는데 갑자기 이걸 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? 그럼 갑자기 달라고 그러지! 뭐 에이빈이 준비하고 달라고 그러냐! 빨리 줘봐! 젤리! 하하하하하하 짜자잔! 이게 뭐야! 하나도 없잖아! 물어서 물어봤잖아! 이거를 왜 달라고 하냐고! 그냥 완전 그냥 쓰레기인데 이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난 줬다! 하얀 나는 잠이나 돼야겠다! 하하! 잘라고? 응! 자지 말고 나랑 놀자! 졸리다! 아이 나 심심하단 말이야 형아! 심심하면 텔레비를 보던가 아니면 그 젤리 냄새가 너무 맡았어요! 으음! 쓰읍! 아휴! 아휴! 아휴 심심하다! 아휴! 경화는 아직도 자네?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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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경화가 자니까! 내가 뭐를 해도 모르겠지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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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힣! 완전 잘 흠! 아 목말른다 너 거기서 뭐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어 내가 언제 실실 웃었다고 그러는지 니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잠깐 내가 요셉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혀한테는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좋은 점이 많아?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뭐 내가 좀 좋은 점이 있긴 하지 좋아요 혀가 지금 여기에 자기 정글해져 있는 거 완전 모르는 것 같은데 완전 재미있다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시우야 뭐하고 시우 자고 있네 심심해서 그냥 같이 놀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시우 잘 잖아 안 일어나오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아우 잘 잤다 역시 이렇게 낮잠을 잘 잤다 조이아 몸이 조금 개운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이 하하하하 혀가 여기... 왜 웃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거 아냐 paralyzed SDAY 뭐가 재미있는데 아니면 말해 줄 수는 없는데 재미있는 게 있긴 있지 왜 저러는 거지? 나는 요즘 너의 그 털털한 성격이 너무 좋다 내 성격이 털털하다고? 내가 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아 그리고 너 걸을 때도 털레 털레 이렇게 걷잖아 그것도 너무 좋아 그런가? 그래도 형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고 관심을 주는 그런 점이 나는 참 좋다 나도 너의 그 털털한 성격이 좋다 난 배고픈데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형아도 뭘 먹으려나 형아 형아 되게 금방 잠을 었네 그렇다면 두번째 짝짝짝짝짝짝짝 다시 여행 에이 저번에 육이 이 혈설 으으음 으음 흐음 오늘 뭔가 이상하다 형아 그 오늘따라 형아 얼굴에 그 잘생김이 좀 묻어있다 뭐? 잘생김? 형아의 그 잘생김이 형의 장철이다 역시 너 성격이 털털해서 좋아 으하하하 꾸덕 아휴 게임을 너무 오래 했나? 시우야 이 게임 해봐 이 게임 되게 재미 시우가 게임하다가 잠이 들었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시우가 왜 거기서 웃고 있는데? 시우가 게임하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네 또 안 슬픈데 형아? 아니야 마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거 같이 슬퍼 보인다 이렇게 웃어줘? 뭘 해도 슬퍼 보여 무슨 말이지? 아 이 돈 있으면 자야 되니까 세수하고 양치하러 가야겠다 잠깐만 형아가 시수로 들어가면 분명 세면대 앞에 거울을 볼 텐데 그럼 낙서한 거 걸릴 텐데 무조건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아 이거 불이 꺼졌지? 방금 여기 정전됐었다 여가 켜졌네? 아 지금 켜졌네 어 뭔가 이상한데 자꾸 정전이 된다 형아 왜? 형아는 안 씻어도 씻은 것처럼 어 잘생김이 묻어있으니까 그냥 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좀 잘생김이 좀 있지 어 그냥 그냥 씻지 말아 오늘은 그럴까? 어 겨우 안 걸렸다 겨우 안 걸렸다 뭔데 뭐게? 어 이거 사진 찍는 어플인데 이걸로 셀카를 딱 찍으면은 얼굴이 엄청 잘생기게 나온다 카드라 잘생기게 나와? 오늘 내가 이걸로 인생 사진을 찍을 거다 잠깐만 시우 셀카 찍으면 시우 얼굴에 낙서한 거 다 걸릴 텐데 절대 사진 못 찍게 해야 된다 자 찍어볼까 아유 우리 시우 얼굴에 뭐가 묻었네 얼굴이 안 돼 아니 이왕 사진 찍을 거 잘생기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 만져질라 그랬지 어 그래 괜찮나 이게? 어 이제 좀 괜찮네 그렇지 와야지 왜? 아 이쪽이 좀 안 좋네 이쪽이 아니 저거 나와봐 아니 이쪽이 안 좋아 아니 이쪽이 안 좋아 이게 이게 아 진짜 왜 그런데 아 아니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됐다 안 찍을 거다 안 찍을 거다 아 그래 오늘 내가 보니까 피부도 좀 별로고 됐다 나 잘생기게 나올까봐 형아 방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아니야 사실 너 얼굴이 좀 손톱보여서 그래 근데 안 손톱이래 엄마가 어? 엄마가 이제 왔어요 그래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응? 둘 다 아냐 둘 다가 아니라 형아 얼굴만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잠깐만 으엥 으엥 아 으엥 내 얼굴 왜 그러는데 내 얼굴 왜 그러는데 내 얼굴 왜 그러는데 남자를 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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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에이 형 때문에 시선 너 때 어? 혀가 왜 안 지워졌는데 야 너도 1도 안 지워졌는데 나 세수 빡빡했는데 나 거의 때까지 밀었는데 어? 유성사인패 유성이 안 지워지는 건가? 하 이거 언젠간 지워지겠지? 왜 야 야 야 야 야 너희들도 친구 얼굴에 낙서해본적이 인다 우리처럼 이상한 장난 안을 써롱 짜요 이거 뭔데 내 슬퍼 보인다 이거 지워지는